6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을 보면 다음표는 고장평점법이다 그죠 고장평점법 고장 등급에 따른 고장 구분 판단 기준 및 대책을 나타낸 것이다 내용이 털린 등급은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털린 걸 찾아라 치명 고장이 있고 중대 고장이 있고 경미 고장이 있고 미소 고장이 있고 등급이 일일적에 가 가장 위험하다 치명적이죠 치명적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래서 치명적이니깐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인명 손실이 있고 인명 손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설계 변경이 필요하겠지 그죠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것이고 중대 고장은 이제 인모의 중앙 부분에 미달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경미 고장은 인모의 일부가 미달성이다 그죠 이때는 설계 변경은 불필요한 거고 미소 고장은 인모가 지연되는 정도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설계 변경은 불필요 요건 하나 빠졌다 그죠 불필요가 아니고 똑같으면 안되겠죠 이거는 전혀 전혀 불필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래서 틀린거는 답은 4번 이렇게 될 것이고 알겠죠 요게서 점수도 조금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 4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 4 2 그러면 7에서부터 10점까지가 1등급이고 그러면 요거는 4에서부터 7 그리고 2에서부터 얼마 4 2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점수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다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번을 한번 봅니다 65번을 보게 되면 신뢰도가 0.95인 부품이 있다 그죠 직렬로 결합되어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시스템의 목표 신뢰도가 0.9입니다 만족시키기 위한 부품의 수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있겠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쭉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0.95니까 이게 0.95단 얘기죠 0.95 0.95 뭐 이렇게 해서 쭉 다는데 몇 개까지 연결을 해야 0.9를 만족시키느냐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직렬 같은 경우에는 직렬은 신뢰도는 전부 곱해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의 신뢰도라는 거는 R1 곱하기 R2 곱하기 R3 이렇게 해서 쭉 곱해주면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얼마냐 하면 0.9를 나타내는 거고 이 꼴은 우리가 부품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0.95의 N성 이렇게 되어있죠 N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 그죠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지수의 N이 있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줘야 된다 그죠 양변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0.9가 될 것이고 이 꼴은 로그를 취하면 지수는 앞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N 곱하기 로그 이렇게 되는 거죠 0.9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N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N은 로그 0.9 나누기 로그 얼마 0.95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이러면 여기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점 계산하면 2.05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두 개를 해야 되느냐 세 개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2.05이기 때문에 2.05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개를 할까 세 개를 할까 직렬이잖아 직렬 여기에서 우리가 직렬 결합이다 그죠 직렬 같은 경우에는 직렬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는 어떻게 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는 떨어져요 그러면 2.05가 나왔다라는 것은 두 개를 하거나 세 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 개를 연결하게 되면 이 0.9가 안 되겠지 신뢰도 더 떨어집니다 이해 되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작을수록 직렬 같은 경우에는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5이기 때문에 3으로 하면 세 개를 하면 0.9보다 더 떨어질 거고 두 개를 했을 때는 우리가 0.9보다는 조금 올라가겠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만약에 병렬 같은 경우에는 병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달면 달수록 신뢰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렬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